질성! 아, 엘리아! 어허, 여기 친구들이 오는군! 우와, 여기 친구들아! 여기 뭐가 있어? 안녕, 나는 혜택이라고 한다. 너희들이 내 입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군. 어? 뭐라고 입속으로 들어오라고? 여기 혹시 들어가면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닐까? 괜찮을까? 들어가지 말까? 응, 괜찮아. 들어가? 그래, 친구들아. 어서 들어와. 어떡해, 엘리아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 알았어, 그럼 들어갈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진짜 들어간다고? 나 무서운데. 안돼, 나 무서울 것 같아. 너네는 이제 못 빠져나갔다.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미션을 해결해야만. 너희들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어. 어떡해, 뭐라고? 여기들아 괜히 들어왔잖아. 어떡해, 어쨌든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 우리 미션을 해결해야돼. 자, 이제 출발해볼까? 체험을 통해서 빠진 어드벤즈 포인트를 계산하세요. 얘들아, 일단 이쪽으로 가자. 이쪽, 이쪽, 이쪽. 자, 이쪽, 이쪽. 얘들아, 우리 여기 빠져나갈 수 있을까? 네. 야, 가보자. 어, 야, 머리 조심하고. 걔네같아요. 말을 믿고 들어와가지고.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빠져나간다고. 아, 뭐라고? 여기 화살포가 있잖아. 같이 가요. 야, 한 명씩 조심히, 조심히 내려가. 야, 다치지 않게. 오, 조심, 조심. 오, 내려갔다. 오, 우리 친구들 엄청ять은다. 오, 미루가 있어? 와, 여기에도 화살표가 있네? 엄마, 얼려봐. 알았어. 내가 문제, 내가 먼저 보기 있게. 야, 괜히, 괜히 저기에 헛테를 따라온 것 같아. 뱃속에 괜히 들어온 거 아니야? 야, 이제쪽으로 왔ция. 한, steer.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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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앰. 으으으, 으으, 으아아. 우와 진짜 힘들어요. 여기가 드디어 나왔다. 여기가 어디지? 얘들아 여기 문이 두 개가 있어. 선택의 문? 파란색이요. 너네 파란색 선택할 거야? 나는 왠지 이 빨간색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빨간색. 파란색? 어떡하지? 그래 너희들을 믿자 그럼 파란색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자 들어가자. 거울내로야. 거울내로. 거울내로야? 여기가 낫자. 여기 진짜 모르겠다. 우리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들아 어디 간 거야? 여기야. 태현이가. 드디어 들어갔다. 얘들아 부딪히면 안돼. 부딪히면 안돼. 이쪽이야. 나 부딪혔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우리 이렇게 가. 이렇게? 아 올라가 이제. 올라가야 돼? 여기야. 여기 아니야? 네. 문이 어디 나가? 여기 온가? 여기? 여기야. 태현아 이쪽으로. 아니야. 여기 뒤에 있어. 여기 뒤에 있어. 왜? 어? 이쪽에다. 어디? 어디? 이쪽이야. 엄마 여기야. 여기. 엄마 이리 와. 어? 어? 나 나간다. 다행툴이다. 아니에요. 여기 뭔가. 여기? 아니야. 이쪽 아니에요. 이쪽 아니에요. 왔던 곳이에요. 나 나가봐. 아니에요. 이거 봐. 여기 틀렸잖아. 파란색이 아니었나 봐. 아무래도. 이 빨간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헤헤헤헤헤. 너희들은 해태의 장난을 빠져서. 절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헷갈리지. 헷갈리지.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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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야 우리가 해태를. 해태를 장난해서. 이겨라 가야 돼. 어? 여긴가? 아 아니에요. 여기 아니죠? 우리 애준아 어디 있어? 애준아 우리 길을 잃으면 안 돼. 우리가 왔던 거죠. 그래. 야 해태를 진짜 장난을 심하게 치고 있는데? 해태를 장난해서 우리가. 우리가 갔던 곳이야. 여기 갔던 곳이라고? 어 여기 아니야. 어 맞아? 예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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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말고 이쪽으로 가보자. 어? 어 왜왜왜. 뭐야? 무슨 일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지? 어 여기 미션이 있어 얘들아.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 된대. 미션 틀린 그림 찾기. 미션 틀린 그림 찾기. 미션 틀린 그림 찾기. 어 모두 찾으면 비밀의 문이 열린대. 어 됐다 됐다. 빨리. 선글러스. 그 다음에 하나 더. 눈썹 눈썹. 찍어봐. 아 됐다 됐다. 오오오오오. 진짜 비밀의 문이 열렸다. 비밀의 문이 열렸어. 어? 뭐지? receives. 둘이 manif인들 행사의 문이 열렸지 gran началinda 서k. 같은 설사의 문이 열렸는opy galvant деле. 드orde been arts. 아変 nah 안정alin 할까?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여기 올라가야 돼. 슬픈한 sand는 터질meden boom. 아이 밑에 epidemia. 여기 올라갔나 eles انMen이 있어. 너네 잘한다. 대단하다. 지진아 내 손 sandwich 와봐. leri 형성 initi keeriver. 이건 내가 손잡아 내 손 우와 너네 굉장하다 이제 엔딩 한 번 올라가면 되잖아 조금만 더 얘들아 고마워 얘들아 이제 미끄럼치니까 봐 이거 진짜 빨리 가자 난 이쪽으로 갈게 다 한 명씩 내려갑시다 우리 이처럼 우리 이처럼 우리 이처럼 이처럼 갑니다 이 쪽에 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뭔데? 당신은 관찰 여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착각의 문 앞에 도착했다 데코네톡을 발휘해서 진작 문을 찾아라? 진짜 문을 찾아야 되는데 뭔가? 이건가? 어이 애니야 너 어이게 페트때문에 갇혔는데 문을 못 찾게 여기 문이 있잖아 야 문이 있었어 뭐야? 야 여기 충돌이 야 조심해 여긴가 봐 잠겼어 왜왜왜왜 무슨 일이야 야 이거 완전 이거 정할수록 잠겼잖아 여기가 진짜 문이 아니었나? 어 된다 된다 이 쪽으로 문을 가는게 아니라 바로 이 쪽으로 여는거였어요 자 나가자 어 어 여기로 들어가세요 여기로 들어가세요 어 기둥 올라가기 중력을 거스르는데요 무거운 기둥을 해결하고 미션을 통과하라 으악 야 이거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등으로 올리면서 가는거래 어 여기 중력을 벗어난다 기둥을 올리면서 가야돼 아이씨 뭐야 어 야 여기 야 여기 야 여기 어 진짜 맞아 우리가 괜히 입 속에 해케 너무해 그러니까 같이 이리다가 개미 어 어 일로와봐 너무 위험한게 있어 이런거에요 이거 봐봐 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야 해케야 너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아 장애물 미루 체력은 바로 당신이 이번 미션에 성공하는 지름길 과연 당신이 이 모든 장면술물을 넘고 다음 미션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에 갈게요 한 번에 갈거에요 세리들어 화이팅 자 가세요 여기는 그냥 이거 이렇게 엄청나다 진짜 자 갑니다 이거 어린이들이 가기 너무 어렵구나 어 됐다 엣샤 아 여기 통과할 수가 있어 여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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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착했다 어 여기 너무 높은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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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지 아 아 이거 바꾸면 안돼 어 달려 징검다리 야 무슨 일이야 징검다리에요 징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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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징검다리 야 잠깐만 뒤로 와봐 야 여기 진짜 조심해야돼 유리 유리가 있어 얘들아 이거는 애니안이 먼저갈까 아 태민이가 먼저갈 수 있겠어 어 태민이가 먼저갈 수 있겠어 오 오 오 너네 잘한다 안 보여서 엣샤 오 너네 되게 잘한다 쟈 . 진짜 저렴하게 사 어 ó gn compens 찬 돼 이거 기억하는 거에요 아 뭐지 기억력 텐트 prophet start 기어야만 Protect 잘 ונים 확 동네! 이거 아니야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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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탈출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둔 탈출 해주세요! 탈출 해주세요! 탈출 해주세요! 예전! 여기 해만 미워가 있어! 여기... 여기! 저주가 봉인된 오둔 미워... 이제 당신은 오둠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시롱을 발휘해서 오두발뜩고 파트너와 미어를 동그래라! 어 여기 장난 아닌데? 얘들아 오고있지? 어 근데 괜히 안타깝하네 어 걱정하지마 여기서는 고지가 멀지 않을때 조금만 더 뭐래요? 어 여긴 뭐지? 아 이게 뭐야? 야 이거는 공이야 공 걱정하지마 야 이거 해트가 진짜 장난꾸러기가 많나봐 아 뭐가있어 뭐가있는데 여기 그련이 조금 보여 어 저기 어 여긴 아니야 잘못 없어 잘못 없어 얘들아 뒤쪽으로 와봐 아 아프어 레미야 어딨어? 여기 우리 계속 왔다갔다 하는거 같아 여기 아니잖아 어 여기 여기 봐봐 야 한참을 야 야 헤비였어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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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미션까지 고지가 얼마나 짧았다 자 가자 출발 우와 우리 친구들 진짜 잘한다 오 조심해야 돼요 인마가 아닌데? 아야 발 아파 아우 아파 발 아우 igma다 우와 와 밴드 탈출이야 여기 우와 예등 React 이거 봐 당신의 위험성을 발휘하여 사방으로 얽힌 밴드를 통과하라 해태 장난 재미이지 Ya profit 너희들 여기는 통과하지 못할걸 할 수 있거든? 그래 할 수 있거든 우리 하자 자 그럼 엘리랑도 통방해볼까요? 우와 너는 잘한다 우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얘들한테 내가 좀 잘 왔어요? 끝이에요 조심해야 돼 자 화이팅! 성공해보겠다 너희들 미션을 성공했군 대단하군 나의 장난이 어때 재밌었지? 혜태 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친구들 그래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혜태가 장난이 심했지만 우리가 다 미션에 성공을 했다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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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